오케이. 그래서 민준이 인칭되면서 통문장 학습한 것 성취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. 오케이. 얘부터 해볼까요? 그렇게 속상해가지고 내가 들리겠어요? 빌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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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. 오케이. 두 군데 틀리셨고요. 그래서 채연이 틀린 건 뭐 뭐 여기서 쓰기 시험 쓰기 숙제 뭐야 일곱 번씩 낼 거야 일곱 번 쓰기 뭔 소리야 오케이 그래서 어디 틀렸는지 알겠나요 잘 모르겠다 다음 문장 감사합니다 are you okay are you okay 네 연습했어 안했어? 자 그리고 앞으로 스피킹 제출 안 하면 숙제 안 한 거야 클래스 카드에서 알겠어? 스피킹 무조건 다 제출해 애들이 그냥 놔두니까 뭐 정체성에 고거 좀 더 하고 와야겠다 민준아 아 참 그리고 이거 채점해서 줄 테니까 이것도 고쳐오세요 난리 났네 노우 아인아 아인아 참고 연주 시험 제출했어요 응 응 알고 있어요 너는 네 할 일 하세요 뭐 주변의 걸 다 하시겠습니까 고마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